클레이튼에서 제공하는 아이디를 통해 우리 더 센 게임에 쓰일 간단한 스마트 계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클레이튼 툴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도록 할 건데요. id.clayton.net으로 오시면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고 테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리믹스 아이디와 유사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더리움 노드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클레이튼 노드에 연결하면 쓰이는 환경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 더 센 게임에 쓰이는 스마트 계약을 직접 만들어 보며 클레이튼 아이디의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계약을 영어로 스마트 컨트랙이라 하는데요. 앞으로 강좌 진행하면서 컨트랙이라고 많이 명칭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미 디폴트로 카운트 컨트랙이 생성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우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이 주석에도 볼 수 있듯이 클레이튼 아이디는 솔리디티 0.4.24 버전을 쓰기 때문에 이 버전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들 컨트랙은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트랙으로 클레이를 송금하는 함수와 두 번째로 컨트랙에 잔액을 불러오는 함수 마지막으로 컨트랙에서 사용자 계정으로 클레이를 보내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하나하나 만들고 툴을 사용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랙의 이름을 에디션 게임이라고 하고요. 컨트랙 에디션 게임 그리고 배포하는 순간 운영자 계정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상태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보통 생성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로 초기화를 담당하죠. 솔리디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포할 때 제일 먼저 불러오는 것이 생성자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생성자를 쓰거나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이점을 살려서 컨트랙의 소유자 계정을 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상태변수 owner를 만들고요. 자, 타입은 주소형 타입입니다. 자, 컨스트럭터를 만들고요. 퍼블릭 owner는 message.sender다 네, 생성자를 방금 만들었고요. 이 message.sender는 현재 이 컨트랙을 호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성자에서 message.sender가 쓰이면 배포하는 데 쓰이고 있는 계정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 계정을 이 owner 상태 변수에 대입해서 저장을 하고 블록체인에 영원히 기록하는 겁니다. 초기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추가한 코드를 테스팅해보죠. 먼저 컴파일을 시켜야 합니다. 오른쪽 패널 위에 이 auto 체크박스 클릭하셔서 코드 작성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컴파일하게 만들고요. 처음에는 컴파일 버튼 이거 클릭하셔서 컴파일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럼 아래쪽에 컴파일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환경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environment 보시면 몇 개의 옵션들이 있는데 devnode와 baobab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고요. addnew network 기능은 클릭튼 노드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rpc 주소에다 연결해서 테스팅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evnode 이 devnode는 클레이튼에서 제공하는 개발용 노드에 연결해서 테스팅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계정을 랜덤으로 하나 생성하고 backclay를 미리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테스팅하는데 가스 소모가 안 들어가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 from account 이거 보시면 이 계정에 이미 100 테스트 클레이가 받아져 있죠. 또 baobab에 연결해서 쓰는 옵션은 자, 이 옵션은 정식 테스트 넷에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baobab을 선택하는 순간 네, 아래 계정에 있는 클레이가 0으로 바뀌죠. devnode와 baobab 노드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노드라서 동일한 주소의 계정은 서로 인식은 하되 노드가 다르기 때문에 계정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다시 devnode를 선택한 상태에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자, F5 눌러서 새로 고침하면은 자, 옆에 로딩이라고 뜨면서 전에 사용했었던 계정은 자, 없어지고 새로운 계정을 또 생성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계정을 따로 키스토어 파일이나 비밀키로 다운을 받아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컴퓨터에서도 테스팅하게 될 때 기존에 사용했던 계정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옵션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 클릭하면 아래 백업 클렌트 어카운트가 있죠. 선택하면 창이 뜨고 키스토어나 비밀키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밀키를 저장해서 백업을 하고요. 자, 커피 투 클립보드 클릭하면 이제 이 계정의 비밀키를 백업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를 새로고침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계정 생성되면 다시 클릭해서 이번에는 임포트 어카운트 옵션 선택합니다. 자, 프레이베키 이쪽으로 가셔서 아까 백업한 비밀키 붙여 넣으시고요. 자, 디스플레이 레이블에는 테스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 계정 클릭해보면 아래에 우리가 방금 임포트 시킨 테스트 계정이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다시 방문했을 때 혹은 다른 컴퓨터에서도 일관성 있게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 TX 벨류 자, 이거는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디플로이를 해보죠. 자, 배포하는 건데 컴파일 버튼 누르시고 자, 그럼 아래에 우리가 이제 이 에디션 게임 컨트랙을 배포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죠. 디플로이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네, 한 2-3초 이내 배포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 가운데 패널 보시면은 자, 여기 TX 해시 있죠? 자, 이게 배포하면서 생긴 트랜잭션 해시 정보고요. 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지금 이 컨트랙이 자, 여기저 컨트랙 애드레스 이 컨트랙이 현재 어느 주소에 배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패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현재 어느 주소에 배포가 되었는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아래에 이 오너 상태변수의 값을 불러올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getter 함수인데요. 우리가 상태변수 이 오너 오너의 가치성을 퍼블릭 퍼블릭으로 명시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getter 함수를 생성해서 오너 변수의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콜버튼 눌러보시면은 네, 이 아래에 계정 주소가 뜨죠. 이게 어떤 주소일까요? 네, 바로 이 컨트랙을 배포한 사람의 계정 주소입니다. 위에 이 from account 보시면 자, 여기에서 보이는 이 계정으로 컨트랙 배포를 했으니까 이 계정이 상태변수 오너의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클레이튼 아이디를 통해 솔리데트 코드를 작성하고 컨트랙 소유자를 테스팅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좌에서 나머지 두 개 함수를 작성하고 테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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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